지난달 경남의 무역수지가 방위산업 수출에 힘입어 석 달 만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경사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의 수출은 30억 2천6백만 달러, 수입은 27억 2천2백만 달러로 3억 4백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3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폴란드 무기 수출 영향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수입에서는 겨울철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천연가스와 석탄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7% 증가했지만, 2개월 연속 30억 달러를 넘던 상승세는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